알았어 일단. 나 해보려고 나. 분명 안 한다고 했어. 나 해본다고 너 말고 나 해본다고 나. 난 분명 안 한다고 했어. 나 해본다고 너 말고. 난 분명 안 한다고 했어. 나 큰 처녀가 말이야 그렇게 할아버지 마냥 하는 거 아니야? 나 방금 켰어. 진짜? 너 언제 켜? 나? 지금 잠깐만. 나 한 시간도 했는데? 방송 지금 켜고 있었다고 원래부터? 어. 야 이거 왜 안 돼? 야 너 대박 진짜. 너 사기꾼이다. 알고 있지 않았어? 몰랐어. 나 알고 있는 줄 알았어. 별로 뭐 한 건 없잖아. 이거 맞는데? 네. 다음 파트를 다 듣고 있었대. 아이 뭐야. 아이 뭐야 진짜. 개 어이없잖아. 다음 파트 하고 있었어? 몰랐어? 아 몰랐지. 난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지? 완전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. 말이 심하신 거라고. 네 얼굴이 더 심해 새끼야. 고마워 빨리 하자 이제. 아이 진짜. 다음 파트 방송하고 싶으면 어떡하냐고. 빨리 그거 하자 이제.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너 어쩔 거라고?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 이상한 얘기 안 해가지고. 귀여워요 애가. 나 아까 배 아파가지고 방귀 뀌고 싶었는데 다행이야. 안 꼈거든. 그 말 안 해도 될 거 같아 그런 거. 정말 다행이야. 나 정말 아까 정말 실자 뻔했어. 아 진짜 옷 타는데? 아 진짜 옷 타고 싶었는데? 한국인. 한국인 제. 그 뭐야. 클럽원. 이에요. 네? 아 뭐 이상한 거 하자. 그거 하고 있지 말라고.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. 니 하만 있는데. 니 방송 보고 있거든 지금? 나 가만 있어 내가 하는 거 아니야. 근데 왜 니 채팅하기 들어왔는데 참여자가 한 명도 없어? 어? 채팅하기 들어왔는데 참여자가 하나도 없다고? 어. 무슨 말이야? 그 니 팝플레이어 들어왔어. 응. 니 방송 지금 보고 있어. 너 로그인 안 해서 그래? 아 로그인 해야 되는 거야? 응 로그인 해야 채팅창고. 그런 거야? 너보고 사람들이 무식하대. 아 뭔 소리예요. 무식잼 업데이트 버그잼. 시간 간다. 아무튼 해보자. 업데이트 하고 이용하라는데? 응 업데이트 하면 돼.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데? 업데이트 다음 팟 다 껐다가 키면은. 업데이트 하라고 하나 차 하나 뜰 거야. 너 혹시 모던 업데이트 2 있어? 스팀으로? 뭐? 모던 업데이트 2 있어? 스팀으로? 모던 업데이트 2? 어. 있을 거 같... 너 모던 업데이트 2 코옵 되는 거 알아? 모던 업데이트 2? 응. 나 있지 왜 없어? 당연히 있지. 있어? 야 그럼 그거 코옵 한번 해볼래? 그것도 코옵 있어. 안 해봤지? 그냥 스토리 하면 안 돼? 아니 둘이 하는 코옵 있다고 둘이.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아이 그거 다음에 해보자. 일단 이거 해보자. 재미없을 거 같은데? 모던은 워낙에 그게 쎄가지고? 그거 재밌어. 그래 방제 바꿔. 키플레이 아니잖아. 방제? 어차피 아무도 안 봐 방제. 나 들어왔어. 레이디! 레이디 어쩌고 어쩌지. 나 진짜 컴맹이야. 아 진짜. 나 진짜 다 보고 있거든요? 나 보고 있거든요. 인도야? 말씀이 심하시네. 컴맹이라뇨. 컴맹 아니거든요? 저 쟤가. 어 컴퓨터. 뭐야. 복원도 쟤가 직접 하고. 뭐. 뭐. 다. 뭐야. 어. 야문면 쟤가 다 다운받고. 쟤가 다 할 수 있거든요? 너 그거 알아? 뭐. 키스 참기? 그게 뭐야? 어제 봤는데. 되게 웃겨. 물어봤어. 바나나 발음 어떻게 좋아진다? 아직까지 발음 안 좋은데. 아 빨리 안 게임이나 해. 알았으니까. 켰어? 어. 한국님은 키스 해볼 적 있어요? 저요? 네. 아니요 안 해봤죠. 그동안 만났죠. 여자가 없는데. 뭐. 키스나 해봤겠어요? 안 해도 돼요 그런 거. 정말 한심하시네요. 괜찮아요. 한국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잠깐만 방음부터 만들게. 아 방송으로 공개를 안 하시나요? 애들 다 알걸요? 20대 중후반이잖아요. 그때까지 아직까지도 키스를 못 해봤나요? 너 아직 총각이잖아.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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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. 토닥토닥. 아. 저도 못 해봤어요. 랜덤. 저는 인형이랑 해봤어요. 초대 보냈어. 알았어 갈게. 뭐 봐. 그런데 인형이랑 뭐 해봤는데? 인형이랑 뭐 해봤는데 인형이랑. 어? 이거 아닌데? 어떻게 하더라? 아 인형이랑 뭐해봤냐고 인형이랑 무슨 인형 얘기하는거야 근데 이거 뭐 보여? 이거 뭐 얘기 다 해 이거 나중에? 뭐가? 아니 아니 아니었어 나 간다 어딜가? 아니 니 방 아 너랑 게임하러 간다고 간다 이거 약간 좀 이상했는데 그거 좀 이상하게 들렸어 아 니가 이상한거지 간다 간다 뭘 하다가 어딜가? 인형이랑 뭘 하다가? 아니 너 왜그래 얘가 그 불나네 얘가 왜이렇게? 빨리 게임을 하자 빨리 구하세요 나 먼저인가? 아니네 너부터야 나부터 너 먼저 어 잠깐만 에이 똥침 기다려봐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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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까보다 더 기억이 안 나 아까 어떻게 했지? 진짜 더럽다 됐다 그 다음에 에이로 아니 에이 에이가 어딨지? 에이로 엉덩이 만져주고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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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D로 D로 D가 어딨지? 미치 하하 하하 뒤로 이렇게 샤아 좋았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펄 에스 하 하 하 저 가운데 전렁덜렁 거리는 게 한국인 것 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? 괜찮아 하 했잖아 아 너 있지 그지? 족가새끼야 아 이런 말 하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너 있지 다 아 조용히 하세요 너 언제 입대하냐? 이미 지금 예비군 3년차에요 아 빨리 올라가 잠깐만 널 더 만지고 싶어 아이 더러워 만지지 말라고 아 내 눈깔씨가 없어졌잖아 니 눈에다가 내 다리를 집어넣을거야 간다 아 붙었다 빨리 올라가고 아니 다리를 벌려고 지금 올려 이 상태에서 좋았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니지 뒤로 바로 올려야 돼 5 5 5 4 3 2 1 프리즈아 프리즈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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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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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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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7 8 9 9 9 7 7 8 8 9 9 9 10 10 아 이제 시간 싸운인데? 여기다가 손 찝고 아 만지지마! 아 야 진짜 적당껏 해 적당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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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양심도 없어 아이가 빨리 가야 돼 빨리 시간 싸운인데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안가져 병실이 아니 좀 이렇게 해서 미안해 아 나 다음판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 진짜 욕하면 안돼 다음판은? 욕하면 안돼 너 잘려? 아니 그러면? 니 이메일 주소로 니가 누군지 알아서 여기서 신고 거기 들어가 그냥 야 나 안 올라가지는데? 진짜 살려줘 나 좀 나 W 어딨냐 W 이거구나 나 좀 올라가게 해줘 자꾸 귀여운 척 하지마 응 응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했다 아 됐어 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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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 아니 만져 저기를 만지라고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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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와 해냈어 빠다나 해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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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군의 멘탈을 좀 건드려야겠는데 야 왜 이렇게 잘해 너 야 야 노잼이잖아 너가 좀 망해줘야 야 완전 야 완전 야 너무 야 나 개힘들게 올라갔다고 하하하하 나 진짜 너무 힘든게 올라갔다고 장난하냐고 이렇게 올라가는게 어딨어 그러게 말입니다 하하하하 아 나 진짜 너무 힘든게 올라갔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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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W 올리고 아니야 D구나 그리고 A, A로 올리고 아닌데? W로 올리고 D로 올리고 A로 올리고 이렇게도 D, W 올리고 D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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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로 올리고 D로 올리고 W로 올리고 너 끝났어 와 진짜 정말 힘들다 진짜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올라오지마 따라오지마 나 ㅇㄹㅇ ㅇㄹㅇ ㅇㅇ ㅇㄹㄴ ㅇㄹㄹ ㅇㄹㄹㅇ ㅇㄹㄹㄹ ㅇㄹㄹㄹ 올라오지마!! 올라오지마!! 안돼! 잠깐만 아 진짜 올라오지마 진짜 싫어 올라오지마 진짜 싫어 꺼져!! 아 진짜 돌아가고 있어 아 진짜 아 겁나 죽였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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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케 덜 올라오 난 저랑 사기기 싫어 나 네가 너무 싫어 저가 너 좀 봅시다 heightened 엮이 nerd 나 너 싫어 나 lugares 싫어 나 너 싫어 나 괜찮다 하아 하아 그냥 여기 있을래 아 불안하다 이 불안한 느낌은 뭐지? 아 거짓하게 만지지마 손에 손잡고 손까지는 허용해줄게 손만 만질거야 개쎄.. 아니 아 미안해 민주라 순이 제일 예쁘더라 아 이거야 아 진짜 욕하면 안되는데 진짜 미안해요 신고하지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하지만 난 올라갈 수 있어 있어 S A다 W B 어? A랑 D 눌러봐 한 번에 그럼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아 조용히해 너 그 키 4개를 한 번에 누르면은 갑자기 올라가 하늘로 어이구 아이씨 무거워 아이씨 무거워 아이씨 무거워 아이씨 무거워 왜 이러지마 W가 뭐냐 존맛 왜 이렇게 높아 아이씨 무거워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쥔 수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..갔네 훗! 너 딸한테 내 신랑감을 넘겨둘 수 없다 짠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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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징그러워 무슨 아 좋아 떨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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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앱 떨어져라 이앱 하섭 요오오오오오오옵 엽 엽 엽 엽 엽 야 사으리터 왤 이거 야 이거 왜 안붙어 야 아니야 붙이 mitochond 하지 말고 안돼 손에 손잡고 아 정말 너무 와 진짜! 너 죽으라고! 안돼... 안돼... 이럴 수 없어... 나 진짜... 거기서 에이! 아 나 막혔어... 막혔어... 나 망했는데? 아니야... 안 할 수 있어... 티... 티가 뭐지... 저거 좀 봅시다... 안돼... 그럴 수 없어... 너 따위한테... 그럴 수 없어... 어차피... 얼굴은 늙으면 다 똑같이... 생각 없어... 어떻게 생겨둬... 아니야... 올라왔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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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... 나의 미래를 위하여... 안돼... 제발... 아버지... 어머니... 어머니 제발... 왜 이렇게 Punkt... 아니... 여기서 막혀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아니야... ㅎ어65 아..말도 안 돼 OU 아버님이랑 어머님 연락처 좀 알려줘 인사드려야지 그래. 사귀자 이제 ou...우리 오늘부터 일이야 자 여러분 예 함군 함군 이제 꺼져 너 졌어 30초 동안 사귄 거 즐거웠어 그래 이제 남담이 되자 이제 헤어지자 아 이겼다 아 아깝다 아 거기서 아 흥분해가지고 A를 가사 대는데 자꾸 W만 눌렀어 아 만회할 수 있게 한 판 더 해줄까? 솔로가 좋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회할 수 있게 한 판 더? 만회할 기회를 드릴까요? 라스트 좋아요 누가 먼저지? 아 내가 먼저네 간다 하아 여유롭게 해야지 이제 노래를 느끼면서 뭐하냐? 하잇! 뭐야? 아 나 왜 가운데 바나나야! 아 아 아 내 닉네임 이거 이런거 아니란 말이야! 이거 아니야! 이런걸로 한거 아니야! 이런거! 아 짜증나 진짜! 아 기분 나쁘잖아! 왜이렇게 음란해? 아 진짜! 아 돌렁돌렁거려! 아 하기 싫어 진짜! 아 기운 빠져! 조용하자 안녕! 뱅글뱅글 돌아 한 번 만져볼까? 아닙니다 좀 욕을 바꿔놔야겠다 다래끼야 다래끼야 언제 만져보겠어 이런거 뭐하는거에요 지금 초딩들도 보고있는 건전한 방송에서 가려주려고 아 고마운데 고마워 어 좀 가려진거 같애 발로 밟고있는거야 얍 넘어와야돼 얍 야 야 뭐해 뒤에 안빼? 아 더러워 진짜 게임 아 진짜 나도 좀 만져보자 언제 만져보면서 이럴때 아니면 웃음 웃음 동사엘씨 여기여 흡 아니 계속 만질래 웃음 으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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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아 즈 아니야 후후후후후 됐어 됐어 호이차 자분하게 아 저게 라인이 texts 부처님이야? 호이차 오케이 간단 알죠 넌 자꾸 뭘 쓰고 나오고 막 차고 나오고 그러게 아이구야 아, 애이이이이이이이이빵 더블유어 으얗샤샤 공님 CeCe 흑 야 내 손 빼 손 냄새야 하자 아, 나 엉덩이 때문에 이 손이 안올라가 др…됐다 어휴 야 이거 힘들어 여기 어휴 나 무슨 됐어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뱃도 지 떼고 아니 나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어 나나나나 아우 들어 어휴 어휴 얘 좀 건너가게 힘들어 얘 얘 얘 얘 얘 뭐야 잘가 돼 하사삽 어이 어이 야 팔 힘 짱 세다 아 아 하 내년 WCG 마음 투어 프렌드 그 국가대표로 나가면 되겠군 으 풀게임아 야 풀었어 tall 간다 짜쌰 흙 자 아 어 안 붙여 어 안 붙여져 D 눌러 D 아니 D 어 그래 D W W 니가 뭔데 날 훈계야 A S D W 그렇지 다 눌러 D 놔 놓고 떨어져 바닥으로 이게 말이 돼 봤지? 내가 요정도라고 어 아 이따 더 오래 걸렸는데 간다 다섯 사사삽 사사삽 아 그만 좀 터치해라 하잇 하잇 짜사삽 짜사삽 아 안돼 하잇 하잇 아 얘 생긴거 없긴 했다 하사사삽 하사사삽 하사삽 야 올라간다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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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딜이 떼야지 하잇 아 아 아 진짜 양심도없어요 이거 아 아 아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이겨라 이번엔 아우 진짜 아우 진짜 힘들어 아니야 에이 거기서 에이 내가 바본 줄 알아 이 자식아 그럼 거기서 에이 거기서 에이 아우 진짜 힘들다 아우 진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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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양심이 없어 얘가 어? 오케이 아니 이거 만지면 이리로 올라가 나 잘래 안녕 어? 어우 나 잘난다 나 잘난다아 안돼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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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너 그냥 나랑 사귀고 싶다면 내가 사귀고 줄게 내일 안과 가서 아 짜증나 내가 시력을 잃고 올게 그래야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내 시력을 내가 없애고 그 다음에 만나 줄게 안되겠다 아 에잇 에잇 진짜 망했어 아주 구작이구만 금초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전패하였다 오늘 오늘 전패하였다 아아 전패다 야아 괜찮아요 지는 거 익숙하니까 느낌 많으니까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바나나야 바나나야 뭐 늘 이기죠 체격으로 사람을 이기기 때문에 게임 정도로 한판 봐준건데 얘가 너 그때 나 만났을 때 너 내 눈도 못봤잖아 야 찌질아 야 찌질아 무서워요 얘 이거 어 내가 어 막 진짜 너 때리려고 하니까 나한테서 존댓만 하더라? 당연하지 내가 무슨 다윗씨인줄 아냐 난 사람이야 사람 그냥 평범한 일반인 무슨 다윗씨 골리앗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겼다 좋아? 이겨서? 너는 낮이 밤이니 뭐니? 낮쩌밤이니 낮쩌밤이 뭐야? 낮에 지고 밤에 이기고 그런거 있잖아 아 저요? 저는 늘 이겨요 체격이 좋아서 체격이 좋아서 니 봤냐고 내 체격 봤냐고 니가 니가 좋잖아 봤냐고 니가 어떻게 하냐고 봤냐고 니가 그래 맞아 본적은 없어 하지만 그런거 있잖아 안봐도 느낌이라는거 참 나 그래 그래가지고 니가 어태까지 20대 20 몇 년을 살면서 키스도 못해본거야 알겠냐? 고마워 고맙긴 괜찮아 힛내 그래 그래도 너같은 너같은? 동료가 있으니 참 안심이 되는구만 야 너 라라 롤 롤 1대1도 롤 1대1을 어떻게 해? 그냥 라인 그냥 미드빵 야 너 그거 할래? 그러면은 뭐 롤 바나나 팀 대 함군 팀에서 롤 한판 할래? 참 야 너 무조건 미드와듯이 나 미드하라고? 어 그 잠깐 무조건 미드와 그런게 어딨어 무조건 미드? 어 그래 나도 미드 갈게 너랑 나랑 만나 그러면 그럼 미드갔다가 수업해야겠다 아 뭐 수업이야 야 그래 나 그 나 내 인맥 부른다? 너? 그래 너야 뭐 아는 사람 많겠지 늘 게임만 게임만 하는건 아니지만 아니면 그냥 너랑 나랑 방을 방을 연 다음에 그냥 청자분들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자 공평하게 어때? 공평하진 않은거 같은데 그래 니 뭐 한번 너 한번 이길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그정도 못하겠어 사용자 설정에서 사용자 설정에서 비공개선.. 비공개선.. 비공개선태 관점.. 아 관점선이구나 비밀번호? 비밀번호를 해놔야지만 청대분들만 오겠지? 어 비공개선 themed DEIS 폴 Nike 너랑 나랑 봇 듀오가 뭐야? 너랑 나랑? 야 그러면 너랑 나랑 사람 3명 끼고 5인큐 한 번 돌릴래? 너 뭐 할 건데? 나 탑이나 바텀 해야돼 나 바텀 뭐 할 줄 아는데 나? 바텀? 애쉬 애쉬? 그럼 내가 서폿 할게 니가 서폿 한다고? 어 아니면 내가 탑 할게 탑 그럼 재미가 없지 너랑 나랑 같은 라인이 가야지 그게 재미있는거지 그럼 너 뭐 할거야 서폿? 나? 니 하는거 봐서 알았어 방 만들고 초대해 봐봐 아 추정했어 응 그래 레벨 22? 너 아나툴 레벨 22야? 그럼 도대체 언제 만립이 되려고 그러니 니가 키워줘야지 아 진짜 극혐이 진짜 빨리 어떻게 할거야 빨리 해봐 뭐 어떻게 하는거야 근데 세명은 어떻게 초대할건데 세명 니가 초대하든가 아니면 내가 초대하든가 그럼 니가 다 초대해봐 야 사비 들어와 빨리 내가 알아서 다 초대하라고? 어 그럼 니 인맥 불러 인맥은 아니고 그냥 게임 노예 있어 게임 노예 야 빨리 켜 임유나님 어디갔어 게임하고 있네 그냥 당장에 들어야겠다 아니 여기 초대할게 내 멘탈 터지는거 아니야? 아 맞다 너 들어와있는데 너한테 너한테 메세지 보냈어 족갈 아 진짜 미안 너 다음마 좀 하지 말아봐 나 적은게 안돼 욕 안하는게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나 죄송해요 지지타님인데요 아 이게 아프리카는 욕을 해도 되는데 다음 파트는 욕을 하면 안되는데 되게 그게 되게 민감하대 욕 안하면 좋잖아 너 목소리도 좋고 욕도 안하면 얼마나 매력있는 여잔데 아 진짜 너무 미안해요 아 진짜 아 제가 원래 욕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는데 네 일부러 욕해요 장난으로 에이 근데 일부러 하는거 치곤 너무 아 아프리카도 욕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긴 하겠지만은 그런걸로 막 제재가 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야 너 한명 니가 뽑아 한명 한명? 나 두명 했어 내가 그냥 다 해도 돼 상관없어 아무나? 누구 할래? 엠티지지니어스님 엠티지지니어스님 한분님 잘할래요 한분 오셨다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얘 그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 가자고 해? 어 그래 잘 될래 나? 너 원 딜 좀 할 줄 알아 원 딜 룬 룬 같은건 있어? 응 룬이랑 다 해놓고 캐릭터 사야되는데 안 사고 있어 지금 그래? 응 근데 아까 그거 재밌다 그런거 한번씩 또 하면 재밌겠다 그치? 그 나도 다른 비제가 하는거 보고 재밌게 재밌게 했더라고 내가 킵해둔거 같거든 그래 그냥 남들 하는거 보고 재밌어 보면 우리도 한번씩 해보자 바나나는 키 169인 거행이시네요 몬뜻 거의까지요? 어? 169가 거인이면 168은 소인이면 한분님은 키가 어떻게 되시죠? 저 181이요 아이 진짜 구라치지 마시고요 180.3이요 아 몸무게가요?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나가본적이 없어요 문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 내가 뭘 해야 좋을까? 야 나 저 이상한거 해도 돼요? 저 이상한거 해도 돼요? 듣고 있어요?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 리신서포트 해드릴게요 리신서포트 한다고?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욕먹을거 같은데? 아 욕한.. 뭐라 그러잖아 원래 이상하신 듯이 되잖아 하하하하하 뭐 어때? 뭐 욕하려면 해 뭐 어때 끝까지껄? 어? 욕먹는거 무서우면은 방송 어떻게 해? 그냥 하는거지 더 재밌는거 없나? 르블랑서포트 이런거 재밌을거 같은데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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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럼블서포트 봐봤는데 되게.. 되게 세던데 아따 나 리신서포트 할게요 좋아 야식 강타가 그냥 점화가 아냐 나 태.. 나 순간이도 아냐 가.. 점화가 점화 아! 텔포다! 저 텔포에요 듣고 있어요? 네 저 텔포에요 듣고 있어요? 네 텔포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상대방 전적 좀 검색해봐 상대방 전적이요? 네 애비해 줄거에요 방제 바꿔 니 방제 뭘로? 와 좀비 라이트 덤 뭐지? 와 한국은 한국은 좀비 라이트 참 닮았어요 저 저렇게 삐쩍 꼬라먹지 않았어요 아 맞다 돼지시지 네 감사합니다 10kg 뺐다가 7kg 떴다면서요? 네 대단하시다 진짜 아 그걸 왜 뺐어요? 다이어트 왜 했어요? 정신나가서 어 결국 3kg 뺐어 그.. 그 쌩 난리를 치고서 나 근데 별로 난리는 안쳤어 왜 안쳐 너 나한테 막 어 살 뺀다고 무슨 뭐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면 너는 1kg라도 뺐냐? 참 나 야 너 솔직히 난 너보단 많이 뺐다 나보다 많이 뺐어? 잠깐만 여자가 나보다 많이 뺐다고? 그럼 대체 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니 아니 나 한 3.3kg 뺀거 같애 나보다 많이 뺀거면은 대체 처음에 어땠길래 처음에 처음에 어땠길래 야 그런거 물어보는거 아니야 쌓여줬다 너 하아 상대방이 좋아 좋아 가자 이런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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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넛 쫄면 안돼 너 어디로 가는데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올 수 있어 여기 애들 그치 아 그런거 안가도 돼 상대방 뭐야 상대방 애들 뭐해요 스티어가 어떻게 돼요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이요? 상대방 글쎄요 야 내가 피해받은 딜 내가 1등이야 지금 근데 아마님은 처음 하는거고 엠티지니어스님하고도 처음 해봐나 친구 추가만 아마님하고 쩌내 해놓고 상대방 다 실버라고요? 오케이 I got it 야 일로와 엑시 일로와 여기 일로와 자 여기서 이제 애들 어디 올거 아니야 응 그냥 공격만 해 그냥 죽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피만 깎는다 생각으로 어디오는 애들 밑에? 이렇게 올거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올거야 애들이 오자 오지 오지 이렇게 이렇게 막 해 잡겠다 하나 우리 아 됐어 됐어 개이자 개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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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.. 야 못잡았네 어 그럼 니가 못잡은거야 괜찮아 그래도 뭐 이정도면 뭐 아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아 나 너무 아파 너 무슨 탱커냐? CS 먹어 뭐해 그 아 나 맞고 했잖아 그거 볼라고 너 맞는거 볼라고 일부러 안 죽었대 어떻게 해 죽을 줄 알았는데 사쿠온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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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쿠온다고 드리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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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쟤 갑자기 우엑 거취해 여러분 그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변성기전에 있는 고등학생 뭐 그런거 아니고 여자해요 여자 아 깎아 룰루 얼마나 이상적인 여자친구야 그죠 여러분?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가 좀 잘생겼다 싶다 하는 분들은 바나나한테 들이대세요 내가 좀 번듯하다 내가 좀 괜찮은 남자다 하는 사람 얼마나 멋져 게임도 하고 말이야 여자가 요즘에 이런 여자 없어요 여러분 남자 아니라니까 어디 가세요? 근데? 저거 예샤바디아 봤지 얘들아 아 예아 베이베 땄어 룰루 땄어 쟤네도 저기 와닿 하나 해놨네 아니 뭐하냐고 근데 너 나 혼자 있잖아 지금 여기 아니 아 너 왜 꼴에 돈지 돈 돈당비하고 있어 너 왜 무서워 여기 스킨 있냐고 얘들아 얼마나 무서운데 너 왜 스킨 있냐고 꼭 못하는 것들이 스킨이야 어 나도 스킨이네 난 못해서 스킨 산 게 아니라 이게 예뻐서 산 건데 아 나는 누가 줬어 아 이거 예쁘던데 그냥 나는 너한테 잘한다 그런 적 없어 될 거야 스킨 야 스킨 뭐가 또 이뻐 스킨 이쁜게 좋더라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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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잡어 이것도 잡을 수 있어 아 또 왔다 옆에 또 왔다 와 아 안 죽네 아 안 죽네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한국 쭉 괴모 야 얘 알잖아 애쉬 뭐 약한거 아 즉 개 개불 좋아하냐 아 몸에 달린 거지 그거 그치 너 있지 솔직히 얘기해 그치 뭐래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아 아니 애쉬 나랑 CS 차이가 4개밖에 차이 안나 장난해 아니 애쉬 나랑 아 니가 아까 이상한 데 갔잖아 야 붙어서 싸울 수가 있어야지 내가 아우 야 저기 왔다 아 씨 왔다 왔다 그가 왔다 괜찮아 또 얘기지마 우리는 우리도 우리도 3명이야 오 오 오 요 놈 봐라 어 왜냐 아냐 그냥 빠꾸여 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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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꾸래요 하 그러지마 야 흥 진짜 아 아 야 그런 거 맞지마 아 아퍼 그런 거 맞지 말라니까 아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아 진짜 내가 먹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아 이 아줌마 아 내가 먹을 거야 다 가지 거야 다 아싸 오랜만에 먹었다 아 나 집 갔다 올게 아 뭐 왜 이렇게 유리 몸을 두고 자꾸 집에 갈라 그래 아 아 좀 기다리고 있어봐 애가 성급해 성급한 게 아니라 스치면 깨져 이거 터져 그냥 스치면 아이 부시 들어갔잖아 부시 또 아 무서워서 이거 가겄나 이거 그럼 가지마 가만있어 안 가고 있어 그래서 라이즈 라이즈 갱 갱 갱 가면은 딸 거 같은데 라이즈 낙한데 갱 그거에 탑에 와드 좀 깔아봐 타고 가게 저요? 아줌마 저요? 아니 당신 말고요 아 야 쟤네도 와드 있나 보다 아 펑 아 그것도 점멸까지 왜 쓰냐고 유리야 금방 깨져 박살난다고 박살 얍 아 아 아 어 휴가 나오셨어요? 네 아 그냥 기다리다가 라인이 당겨지면은 그때서 그냥 조심스럽게 야경약으로 섬세하게 어 예 아 아 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 소름돋아 진짜 진짜? 이제 먹어 이런거 꺼져 이리와 이리와 이 상태는 아우 귀여워 어디 어디 OK 룰루룰루 룰루 갑시다 오케이 우린 축제 아니 이건 뭐죠? 미쳤나? 믿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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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떡해 오케이 첫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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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네 우리 이 정도면 와 이기겠다 야 그냥 이기는 거 아니냐? 얘들아 힘내 이겼네 우리 편 싸워라 쉴 일이 없었어 다행이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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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일 없었어 빡샷 허공을 날리는 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돼 짜자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야 멋있다 야 진짜 멋있게 들어왔다 Mitsubishi 인간 왕 무서워요 무서워요 야 무서워요 모아 뭐 어떻게 뭐 하세요 이 나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의 즉 미니어 씨에서 먹으면 뭐 아냐 야 여기 2명 왔다 고 2명 무섭다 고 아서 가 줄게 이거 말고 애씨 말고 딴거 뭐 좋은거 있잖아 너한테 좋은건 없어 있어 시미도 잡을 거야 아니 지금 둘로 나와 가지고 아 얘는 무서워 얘네 아 둘씩이나 있어 아이 아 왜 이런데로 와 얘 막 무섭게 이 분류는 우리꺼에요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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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엉 아야 아 아프다 나 좀만 더 와 맞아 오니까 아니야 아 그건 다 옐리 오지 애들 아 아 굿 어 Payton 돼 바 와 진짜 대박 이게 진짜 대박이다 야 나 오늘 너무 너무 타워에 너무 깡으로 막고 있었어 무슨 앞으로 앞으로도 아니고 니가 다 오지 일로 하니까 다 가잖아 앞으로 앞으로 야 니 빨강 때문에 내가 순간 정신을 놨잖아 근데 내가 잘못했다 괜찮아 이득이야 왜냐면 난 아직 구매 안 썼거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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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얘네 용 갈려고 한다 건방진 것들이오 용 안갔어? 우리가 가 트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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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바들이오? 음악 봤니 방금? 아 이거 가면은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아 마디 있나 뭔데 망했어 아 망했어 님들 방금은 잊은 걸로 해주세요 아 원래 리신 하나보면은 빨금도 나오고 빨 전멸도 나오고 어 그러는 거지 님들 아 나 저 라이트 너무 닫고 싶은데 어떡하지 여기다가 와드 좀 해봐 이게 남의 남의 이건 타지나 남의 이건 안타지네 아 그러니까 보통 맵을 가리나 차 이긴 않나 아니 가리려고 가린 건 아니고 아 우리 아리 빠이 아 오지 마세요 아 오지 마세요 아 무서워 무서워 잘해봐 무서워 에이 넌 그만 좀 죽어 무서워 만나면 죽어 왜 만나면 깨지는 거지 아 나 왜 궁이 안 쏘아줘 아 짜증나 아 슬퍼 괜찮아 아이템을 살 수 있잖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스택틱에 가야겠어 어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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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다 내 눈이 왜 안보이냐 어딨지 달려 넌 뭐 하여 저 한국님 네 레벨이 왜 나보다 낮아요 상대방은 분리 나왔다 네 네 아니 없다 아 아 아 아 또 있어 또 와 미드 깨졌어 왜 깨졌지 미드가 야 얘 또 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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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래 아이씨 안할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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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 새끼들 와봐 이 새끼들아 짜이샤 아프지 짜이샤 아 미안해요 오지마요 어 미안해요 오지마요 잘못됐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젠장 룰루가 오다니 아 이럴수가 아퍼요 상당히 아프죠 너보단 잘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달려라 아리 아리 아니야 아리야 큰일 났어 우리 라이즈 겁나 컸어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와 알지 이거 이미 왕기 떴는데 이거 왕기야 왕기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? 나 아까 너 하나 이겼으면 됐어? 정말 나는 할 거 다 했어. 나는 할 거 다 했어 정말. 내 리신 서풋은 정말 할 거 다 했다. 아 또 왔어 또 와 야 이거 존나 아파. 너 이제 돈도 안 나오겠다. 에이 부드러운 세상. 아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왜 샀지? 와 라이 택하는 거 보소? 한 번 정도 맞겠지. 아니 맞으면 뭐 하냐고. 쓸데없는데 왜 때리냐고. 그러게 말이다. 에이. 와 둘나 아프다. 와 둘나 아프다. 와 시비를 창 한 번 하려면 돼. 그냥 막 찍인데 찍. 와 아프다. 야 존나 무서워. 너 그냥 또 죽어도 돼. 더 안 나와. 아 둘나 아우 씨. 존나 무서워. 망했어요. 접어. 아 애들이 항복도 안 해. 우리 항복 안 해. 어 애들이 항복도 안 해. 아 멋있는데 애들이야. 그냥 항복 따위 안 해. 이 상태로 해서 이긴다고 역전에서 또. 아 애들이 항복도 안 하고. 포기도 안 포기도 안 하고. 아 너무 무서워. 아 나 템 되게 이상해가지고. 나 그냥 진짜 끔살린데. 아 우리 이길 수 있어. 우리 이거. 우리 이길 수 있어. 못 이겨. 원길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. 어떻게 이겨. 아니야 이길. 그 이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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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없겠다. 드라마에서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뭐지? 드라마 한 거 어디 봤는데. 막 포기를 안 하고. 아. 그 소비나머니에서. 그 육지담이. 그 십 그 랩하는 거 못 한 거야. 응. 근데 타블루가. 뭐 걔한테. 사람은 때로는 포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. 그렇게 끝까지 패기 그 끈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그렇게 봤어. 나 그거. 타블루가 하는 거 들었어. 진짜? 응. 잘 들었어. 그래. 하지만 우린 이길 수 있어. 어 맞췄어. 게이드. 거친구만. 하. 그니까. 제발. 지지치자고. 아 진짜. 이거 못 이긴다고. 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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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 개도 안 돼 무조건죠 이거? 아 무슨 이길 수가 없다고 그가 나의 무슨 상관이예요 아 샤코 살려줄게 아 죽었어 잘가 그만하죠 내가 다시 한판 하자 다시 내가 탑 갈게 탑 안 되겠다 나를 잊어도 잊고 살아가도 나는 괜찮아 아프지 말고 날 떠나가 채팅방 지원자 3명 와 이거 이거 다 깨지네 제발 나를 가지마 남았죠 얘들아 야 이거 하고 다시 한 번 할래 아니면 딴 거 할래 어 아프 둘나 아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파하지마 지지 아 빨리 서른 쳐 하하 어떻게 해 싸비야 아 서른 치라고 할만 없어 예 모르겠다 야 다음 파일 아냐 이럴 안해 니랑 이럴 안해 아니 원대형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오지 뭐 탑도 뭐 비슷하겠지 뭐 비슷해 근데 한 번만 더 하자 아 나 안해 왜 이길 수 있어 그만 할 거야 안해 한 번만 하자 안해 안해 한 번만 하자 아 안해 할 수 있어 우리 아 나 원래 룰은 방송 잘 안 하는데 너 때문에 한 권대에서 맨 때 터질 거 같아 안해 아 진짜 응 그럼 한 번만 더 해 안 할 거라고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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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아